여기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? 제가 깨 드릴게요. 오, 사이즈 좋다. 잘한다, 잘한다. 우와. 이거 봐. 나는. 왔어, 왔어. 저 맛이 없앨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? 색깔 봐봐요. 안 찍어먹어도 되지, 그냥 짭짜로 많이. 어때? 너무 짠데요? 너무 짠. 굴 원래 안 짜요, 근데? 굴 짰던 것 같은데? 이게 좀 그걸 해야 돼. 삼투압 있지, 삼투압. 해감 아닌가요, 해감? 근데 해감도 아니고. 삼투압 있지, 삼투압. 나왔어? 나왔다, 나왔다. 야, 너 이거 굴 쪽에 이런 거 찍는데? 아, 우리 원슈가 만화책이랑 이런 걸 많이 봐서. 이런 것도 영화에서 봤니? 네. 배어 그리스 형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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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 영화롭네. 굴을 다큐에서 배우셨구나. 음. 대박 때문에. 대박 때문에. 그러면 굴을 이거를 싹 해서 그냥 삶아 먹자. 그럼 이제는hat야? 양면하겠다. 우선은 그냥 게임에 든다.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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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